이정호 기름수거장치 안녕하십니까? 본 특허기술은 이정호 기름수거장치에 관한 사업으로 해양이나 공장 등에서의 기름 유출로 인하여 바다나 하천에 떠있는 기름을 빠르게 수거하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실시대때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현장에서 기름만을 분리하여 회수함으로써 누출기름 회수 능력이 우수한 방제선 건조가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해양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오염사고 처리를 위한 인력 절감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름방제와 회수 해양이나 공장 등에서의 기름 유출로 인하여 바다나 하천에 떠있는 기름을 빠르게 수거하는 기술입니다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잦은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큰 재해를 입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에 유출된 기름들은 효과적인 수거작업이 어려운 관계로 조류를 타고 급격히 확산되어 연안에 양식 중인 어폐류를 몰살케하여 어민들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등의 대형사고가 종종 발생됩니다 종례에는 오일펜스에 의하여 가두어진 기름 위에 흡착포를 투입시켜 시간이 지난 후 기름이 흡수된 흡착포를 일일이 수거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어서 수거작업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단시간 내에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써 적은 인원과 적은 비용, 실용적이고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수거와 분리과정 해수면에 떠있는 혼합유수를 흡입포스를 통해 흡입한 물과 기름의 혼합물은 비중차에 의해 물 위에 떠있는 기름을 저수조 상부에 설치된 기름배출구를 통해 배출하고 바닥 근처 하부에 설치된 물 배출밸브를 통해 남아있는 물을 배출합니다 물과 기름 분리 또한 물과 기름의 분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2저수조를 연결하여 1차 저수조에서 배출되는 기름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저장하고 저장된 혼합물을 다시 비중차에 의해 순수한 물과 기름으로 분리함으로써 저수조의 수에 비리하여 순도 높은 기름으로 분리되며 혼합유수 분리에 따른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매우 경제적입니다 기름만을 분리하여 회수함으로써 누출기름 회수능력이 우수한 방제선 건조가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해양 및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오염사고 처리를 위한 인력절감과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름수거장치를 만든 이정호랍니다 이 기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기계입니다 앞으로는 육지나 바다나 이 기름수거장치가 책임지겠습니다 기름방제와 회수, 이정호 기름수거장치로 해결하세요 보다 능동적이고 안전한 방제기술로써 환경을 지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귀사의 클린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십시오 이정호 기름수거장치 010-5568-1911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